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 입니다 네 우리 ls 마린솔루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주말은 잘 쉬셨나요 우리 ls 마린솔루션 주주님들 구독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네 우리의 마린솔루션이 오늘 네 현재 시간 10시 19분입니다 네 우리 마린솔루션 주주님들 아유 도대체 이놈의 마린솔루션 언제 올라가는 거야 이거 언제 2만원 돌파해서 3만원 4만원 5만원 가나 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거에요 아이 우리 주주님들 우리 ls 마린솔루션 기다려주세요 우리 네 유상증자 네 아직 시작 안했어요 이거 유상증자 요거 이번달에 네 ls 전선에서 네 유상증자 네 요거 진행하고 있죠 네 지금 꾸준하게 ls 전선에서 우리의 ls 마린솔루션 네 어 지금 지분을 계속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네 요거 주식 콜센터가 계속 ls 마린솔루션 관련해서 방송 브리핑 많이 해드렸는데 어 우리 ls 마린솔루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상당히 좀 지 지금 조정은 들어가져 있는 상태고 지금 좋은 수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식 콜센터가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도 좀 이렇게 ls 마린솔루션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나 정보 좀 많이 올려드렸고요 네 오늘도 저 공시 발표 나오고 제가 오전 10시에 나온 발표 거든요 요 관련해서도 좀 올려드렸습니다 ls 마린솔루션 시가총액 4420억원 네 가볍다 그래서 세력들이 작업하기 편하다 네 가벼우니까 네 ls 전선 대표 보고 대한민국 보유 목적 경영권 영향이라고 대조했습니다 보고 전 58.56% 였는데 지금 현재 보고 후에는 59.83% 네 이렇게 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고 사유 장래 매수에 따른 보유 지분 변동 네 지분이 늘어났다 네 한 1% 1.3%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ls 전선 주식회사 52.3%에서 53.58% 네 아 지분 보고자의 본인 제조업 네 지금 우리 ls 마린솔루션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좀 기사 좀 제가 봐드릴 건데요 우리 주주님들 아 요거 제가 봐드리기 전에 요 간단하게 투자자별 매매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ls 마린솔루션 네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집을 했었구요 근데 기관은 계속 매도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금융투자라던가 기타 법인 외국인이 꾸준하게 네 지분을 모았고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외국인도 기관도 매집 물량 자체가 네 졌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내 기관에선 들어오지 않았다 라고 판단이 되구요 아 우리 주주님들 네 ls 마린솔루션 대해서 좀 살짝 좀 안내해 드릴게요 ls 마린솔루션 지난해 네 8월 ls 전선에서 인수한 회사 네 kt 서브마린 네 아 요거보다는 가장 중요한거 기사 좀 이렇게 제가 또 좀 말씀 드리는 이유는 네 요거 지금 돈이 보인다 ls 에코에너지 영해저 케이블 사업 부지 확보 지금 요거 협상 네 했고 좀 발표 예정입니다 지금 해상 풍력 발전 네 그래서 ls 마린솔루션에 대한 네 이슈가 있죠 네 요거 관련해서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많은 자료와 정보 준비해 놨고 ls 전선 글로벌 해저 케이블 등 초 격차 네 이렇게 또 기사가 났습니다 어 ls 마린솔루션 네 해저 케이블 네 박수 치세요 네 동해 지금 해저 뭐 석유 가스 요 관련한 이슈도 있지만 네 지금 뭐 영국과 그 다음에 뭐 대만 미국 유럽 등에 지금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ls 전선 네 이슈 있구요 네 네 수주 기업 발표 있습니다 요 기사는 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네 요거 드리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놨어요 네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편안하게 네 ls 마린솔루션 주식 콜센터가 만들어 놓은 요 자료만 받으신다 그러면 어 앞으로 수익에서 매도할 수 있는 수익 뭐 200% 보세요 에이 200% 보지 마시구요 뭐 300% 네 500% 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네 대신에 막 신용 쓰시고 막 사채 쓰시고 대출 받아서 무리하게 담지 마세요 갈 종목은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무리하게 진짜 여기저기서 돈 빌려서 사채 막 이렇게 카드론 받아서 그렇게는 주식 하지 마시구요 100만원이 됐던 200만원이 됐던 천만원이 됐던 있는 돈으로만 주식 하세요 절대 신용 매매 뭐 대출 사채 이런거 쓰셔서 주식 하지 마세요 진짜 이런거는 저 주식 콜센터 우리 주주님들에게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네 우리 ls 마린솔루션 관련해서 약 80페이지 정도 되는 불량으로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 준비해 놨구요 네 ls 전선 유상증작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대응 요 자료 제가 준비해 놨구요 그 다음에 해적 케이블 네 이조원 수조 수주 계약 관련된 자료와 정보 네 요것도 무료로 준비해 났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편안하게 네 자료와 정보 받아서 우리 대응 하시면 되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도 주식 콜센터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ls 에코에너지 해적 케이블 사업 부지 협상 돌입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 지금 요렇게 영국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 지금 수주 계약 공급량이 절대 부족 유럽산 보조금 확대 특정 국가 배제 4 지금 이래서 우리나라 ls 전선 ls 에코에너지 그 다음에 ls 많이 솔루션이 많은 관심과 4 지금 이슈를 받고 있는 거에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를 보시면 되요 ls 에코에너지 측은 보조금 확대와 더불어 안보 이슈로 인한 특정 국가 제품의 배제 등도 현지화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네 요소문다 특정 국가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중국 제외 ls 전선은 ls 에코에너지 ls 마린 솔루션 등과 협력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중심으로 해저 사업 확대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의 ls 마린 솔루션 10만원 간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그 다음에 또 베트남 인프라 투자 수 에 휘소 금속 사업도 본격화 라고 되져 있어요 우리 베트남에도 해저 케이블 네 요 관련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구요 네 우리 ls 마린 솔루션 해저 케이블 박수 쳐요 우리 주주님들 우리 ls 마린 솔루션은 갈 수밖에 없다 ls 에코에너지 관계자는 lx 전선의 베트남 영업망 ls 에코에너지가 활용하는 신규 계약 물량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되져 있습니다 박수 치셔야죠 우리 주주님들 네 해저 케이블 사업은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한다 라고 되져 있습니다 ls 전선의 제조 및 공급능력과 ls 마린 솔루션의 시공능력 ls 에코에너지의 현지 영업력이 더해져 큰 시너지가 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네 아 우리 ls 마린 솔루션 아 대박 주래니까는요 올해는 ls 마린 솔루션으로 수익 아 500% 보시자구요 주주님들 ls 마린 솔루션 관련해서 주식 콜센터가 010-3172-8706번으로 ls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관련된 자료와 정보 수주계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 주식 콜센터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 당연히 무료로 드리구요 주식 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 네 가족방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리구요 네 여기서 실시간으로 많은 자료와 정보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식 콜센터 그 다음에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많은 종목들 네 추천해 드리고 있고 네 우리 주주님들에게 네 돈 버실 수 있는 제2의 월급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 1억 만들기 100% 무료로만 진행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입장인원 일단 제한 없이 모두 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 모두 다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구요 수익으로 소액으로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십니다 010-472-8706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요 참여 네 010-472-8706번으로 문자 한통만 보내면 이렇게 돈 버실 수 있는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6개월 1억 만들기 100만원 있어도 되구요 200만원 네 500만원 천만원 있어도 좋아요 네 대신에 대출받거나 뭐 신용 그 다음에 사채 막 이런거 쓰지 마시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제2의 월급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아예 100% 무료로만 진행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구요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브리핑 올려드리고 현 우리 국내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맨날 유튜브 찾아보고 기사 찾아보지 말고 주식콜센터와 함께 소통하면서 많은 자료와 정보 좀 실시간으로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혼자 하시면 하실수록 힘들어요 다 같이 모여서 자료와 정보 공유 받으시구요 안내 받으세요 길 따라 가시라구요 안내 해드리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나 진짜 주식 모른다 아 나는 왜 맨날 종목 사면 물릴까 나는 왜 항상 살때마다 고점이지 아 또 내가 사면 정진해 거래중 이런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10-317-8706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한통 보내시면 6개월 1억 만들기 주식콜센터랑 같이 하시면 되요 아 나는 됐고 LS 말인 솔루션 정보 실시간으로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17-8706번으로 LS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식콜센터는 주주님들께 많은 자료와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주식의 가장 기본은 잘 살고 잘 살고가 아니라 잘 사고 잘 파는 거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 투자로 돈 벌어보시죠 주주님들 주주님들 주식 잘할 수 있습니다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 실시간으로 네 이렇게 소통방 통해서 어떤 종목 아이 지금 이 종목 잡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리고 있죠 네 LS 머트리얼즈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등등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주님들 오늘 주식콜센터 방송 여기서 마치겠구요 네 이렇게 주식콜센터가 안내해드리는 실시간 소통방 아이 좀 이렇게 좀 제발 들어와서 좀 자료 좀 받아요 그러니까 맨날 종목 사면 물리지 네 우리 주주님들 오늘 월요일 파이팅 해주시고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입니다 주주님들 문자 꼭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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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